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회장 입니다 어 이제 또 오전 시간이에요 오전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달려 보도록 할게요 하늘을 잠시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이 파란 내어 보니까 파란 코 청명한 것 같아요 날씨가 근데 추워 밖에 온 돈이야 온도가 마이너스 한 10도 되는 것 같아요 영하 10도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나가기가 좀 겁납니다 너무 추워 가지고 바람만 안 불면 딱인 것 같아요 날씨가 좀 풀리면은 다시 운동하러 나가야겠죠 밖에 나가가지고 좀 땀 좀 흘리고 몸에 있는 그 에너지를 좀 뿜어 내야 할 것 같아요 뿜어내고 하여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좀 날씨 좀 풀릴 때 나가세요 너무 추울 땐 나가지 마시고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천회장도 일요일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어 정신 좀 차리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보니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새벽에 미국장 좀 봤는데 미국장이 요즘 어 신들린 것 같아 계속 오르네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미국 증시는 27일 기준 27일이죠 기술주 주도로 기술주 이 기술주가 메인이 됐어 메인이 돼가지고 상승을 했고 이번 한 주간을 강세로 마감했다 강세 어 나스닥이 0.95%나 올랐더라구요 0.95% 올랐고 11,621.7일 야 참 이제는 뭐 슬슬 올라갑니다 11,621.7일로 어 건의 맞췄어요 s&p 500도 0.25% 올랐습니다 4,070.56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도 28.67 포인트 0.08% 강세를 보여 가지고 33,978.08 마감을 했어요 이래서 3대 지수 모두 이번 한 주간을 상승세로 마치게 됐어 상승세로 마쳤다 어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아직도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하락을 했죠 어 근데 이상하게 이제 또 이제는 연초부터 이제 토끼렐리가 시작되는 거 같아 토끼렐리 크리스마스 산타랠리는 음 사라져 가지고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그 연초부터 그도 기분 좋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스닥 지수가 4.32% 이제 급등을 해 가지고 어 4주 연속 강세를 이어갔고 지난해 8월달 그 썸머랠리 이후에 최장기 음 주간 상승세네요 이번 주 S&P 지수는 2.47% 다우조스는 1.81% 정도 오른 거죠 뉴욕증시는 올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하락 추세를 거스르고 있는데 어 다우지수가 올 들어서 2.5% 올랐고 S&P 506%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한 11% 올랐어요 11% 뛰어올랐고 어 이는 2001년 이후 나스닥 지수 최고의 1월 수익률이다 2001년 이후랍니다 이후 나스닥 지수 최고 수익률이다 1월 수익률 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그 카슨 그룹 여기에 이제 전략가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인플레이션 하락세와 견고하게 그 버티는 경제로 인해서 어 극단적으로 강한 1월 장세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다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는 FOMC가 열리는데 그 연주는 이 랠리에 찬물을 찬물 찬물을 끼얹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렇게 밝힙니다 어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이달 발표된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있어요 PC 이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했을 때 5% 올라가지고 그 상승세가 전달에 비해서 5.5% 비해 5.5% 비해서 둔화됐어 둔화 어 둔화됐고 이 PC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선화하는 그 물가주표야 연준이 선화하는 물가주표다 어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런 PC의 물가지수도 어 전년 대비 4.4% 상승을 해가지고 어 전달 4.7%에 비해서 둔화됐는데 어 어 다우전스가 조사한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데 어 전날 발표된 지난해 4분기 그 GDP 성장률을 보니까 그 2.9% 라구요 어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 2.8%를 웃돌아요 웃돌아가지고 어 경기 연착륙 연착륙 소프트랜딩 그런 기대감을 현재 높이고 있어요 어 다만 지난해 12월에 그 12월 소비자 지출은 어 전달 비했을 때 비교했을 때 0.2% 감소를 했더라구요 뭐 지출이 감소가 됐어 어 이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전략가가 그래요 올 1분기 GDP에서 소비자가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날 발표된 미시간대 그 소비집리지수 확정치가 64.9로 어 전달 59.7에 비해서 개선이 된 거야 64.9 그리고 1월 속부치 64.6에 비해서도 상승을 했네요 전문가들은 1월 확정치도 속부치와 같을 것이다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된 그 12월 잠정 주택 판매지수도 어 2.2% 상승을 해가지고 6개월 연속 하락사를 끊었습니다 어 이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하고 매출액 모두 예상치에 미달했는데 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를 해가지고 음 10.5% 급등했고 기술주가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 사 인텔이죠 인텔이 그 전날 장마감 후에 실망스러운 그런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6.4% 빠지더라구요 그러나 그랬고 어 셔브로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시장 컨셉을 못돌았는데 그 순이익이 기대치에 미달해 가지고 4.4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이 테슬라는 전달 11% 오른 데 이어서 어 이날도 11% 급등을 해가지고 이번주에만 33% 폭등을 했습니다 참 아이고 어이가 없죠 33% 엄청나게 빠지더니 어 2013년 5월 이후 테슬라 최고의 주간 상승률이에요 어 테슬라는 지난 25일 장마감 후에 기대치를 뛰어넘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혀서 어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았고 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.026% 그 포인트 오르면서 3.517 음 3.517%를 나타냈구요 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번주 한달만에 최대폭입니다 올랐어요 유가는 2월 1일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회의하고 2월 5일 EU의 그 러시아산 원유 그 수익금지를 앞두고 하락을 합니다 아 미국의 그 텍사스산 원유죠 원유는 그 3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1.6%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어 79.68달러 거래를 마쳤고 영국의 브랜트유죠 브랜트유는 3월 인도분 가격이 0.9% 정도 떨어져서 어 86.66달러 를 나타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장은 흘러갔고 아냐 미국장 괜찮았어요 근데 필반이 좀 떨어졌어 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빠졌습니다 0.72% 떨어져서 좀 아쉬웠는데 알고 봤더니 좀 그래요 엔비디아는 올랐어 2.823% AMB도 0.3% 올랐고 인텔이 아주 좀 박살나고 있죠 6.4%나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TSM도 0.16% 빠졌고요 브로드컴 1.27% 빠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올랐습니다 0.65% 마이크론은 1.7% 올랐네요 마이크론 아주 좋습니다 마이크론 올랐고 어플라이드 머트리아즈 2.66 떨어졌어요 KLC 6.85 많이 빠지네요 그리고 퀄컴도 0.4% 빠졌습니다 눈에 띈 것은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좀 올랐다는 겁니다 일단은 좋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또 월요일날 또 삼성의 강한 불기둥 강한 상승장 한번 기대에 불만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 7만전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뵈요